여러분은 전기차 구입을 생각하실 때 어떤 사양을 더 선호하시나요? 충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오래 걸리지만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차하고 주행거리는 짧아도 더 빨리 충전되는 차 중에 어떤 쪽이 더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TSP 뉴스의 대니얼입니다.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우디를 생산하는 폭스바겐 그룹에선 2023년까지 44빌리언 유로, 즉 56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50여 가지의 전기차를 2025년까지 내놓겠다 말씀드렸죠? 그 중 첫 번째 SUV 모델이 바로 E-Tron입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를 출시할 때는 뭔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디자인이 좀 더 획기적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좀 촌스럽다고 해야 할까 할 정도로 좀 이상했었는데 아우디 E-Tron은 지금까지 아우디 공식을 잘 따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면의 그릴도 전기차라고 해서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릴의 느낌을 유지하고 있죠. 제가 보기엔 전체적인 디자인이 군더더기 없이 잘 빠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일반 아우디 디자인과 다른 것이 있다면 사이드 미러를 전통적인 거울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차에 설치된 사이드 미러는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전기차는 특히 한 번 충전으로 가난한 먼 거리를 갈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작은 카메라로 대체한 것이죠. 이것의 또 한 가지 이점은 디지털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보다 더 밝고 선명하게 양옆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중요한 정보를 화면에 같이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무조건 거울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은 유럽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테크놀로지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지만 오래된 법과 규제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츠론의 인테리어는 럭셀이 아우디 명성에 맞게 고급스러우면서도 하이테크스러운 커다란 두 개의 터치 스크린과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카 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다 아마존 알렉사까지 장착해서 알렉사와 연동된 다른 기기를 말로써 조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마 운전하고 집에 가까이 오면서 알렉사한테 말을 해서 집에 보일러나 에어컨을 키는데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데 글쎄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우디 이츠론은 소위 일반차에서 말하는 사륜구동입니다. 모터가 앞에 하나, 그리고 뒤에 하나가 있죠. 평소에는 후륜구동으로 가다가 운전자가 원할 때 사륜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필요하냐구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돌진할 때 씁니다. 한 5.5초 걸립니다. 부으으으…. 죄송합니다. 네, 벌써 100km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전기차에서 가장 비용이 높고 중요한 부품인 배털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안보셨으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대와 기아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 앞에 다가오는 어두운 미래를 심도있게 파헤치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아우디 275는 아우디 고급차의 명성에 맞게 그리고 SUV의 크기에 맞게 95kWh의 커다란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행거리가 예상보다 한참 짧다는 것이죠. 100% 충전했을 경우 328km를 갈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곳은 64kWh의 배터리를 가진 현대 코나의 415km보다 한참 짧은 거리를 간다는 것입니다. 아우디가 야심차게 내놓은 SUV 장기차의 효율이 안 좋은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우디에선 주행거리보다는 강한 퍼포먼스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우디 팬들은 강한 토크와 마력을 즐겨왔기 때문에 저속으로 살살 몰고 다녀야지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주행거리보다는 운전하는 재미를 마음껏 즐기면서도 300km는 갈 수 있다고 발표하는 것이 혹시라도 닥쳐올 수 있는 집단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 길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듬 배터리는 충전을 100%로 가득 채우거나 진짜 완전히 방전됐을 경우 배터리에 무리가 가서 수명이 단축되죠. 그래서 모든 전기차는 충전할 때 스크린에 100% 다 채웠다고 나와도 약간의 공간이 남아있고 완전히 방전되지 않도록 경고를 또한 미리미리 보여줍니다. 니선 리프 경우에도 배터리 사양은 24kWh지만 실제 사용 가능량은 21kWh입니다. 약간의 여유분을 남겨둬서 배터리를 건강하게 장수시키려는 것이지요. 테슬라의 경우도 배터리에 남겨둔 여유분을 최근에 프로그램으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차를 업데이트하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테슬라 오너들이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차가 더 좋아졌다라고 신기한 세상이다 라는 등 말이 많았습니다. 아우디는 반면에 96kWh 배터리에서 단지 83.6kWh만 쓸 수 있게끔 설계해놓고 차가 얼마나 자주 급발진을 하든 고속으로 달리든 주행거리가 300km는 갈 수 있다고 내세우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90%의 충전을 다른 차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전을 시작한 다음 90% 충전됐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배터리의 10%의 공간이 남은 것이 아니라 15% 이상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배터리는 많이 비어있을 때 더 빨리 충전됩니다. 다시 말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90%가 넘어가면 급속도로 충전속도가 떨어집니다. 아우디 이치론을 90%까지 충전하는데 다른 차보다 더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85%나 어쩌면 그 이하까지만 충전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양을 더 선호하시나요? 충전이 오래 걸려도 더 많은 킬로미터를 달 수 있는 전기차하고 주행거리는 짧아도 더 빨리 충전되는 차 중에 어떤 쪽이 더 맞는 것 같은지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가을에 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인 이치론을 지금에야 유럽엔 조금씩 출고되고 있고 북미에서는 아마도 2019년 말쯤에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아우디 이치론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아우디 이치론은 가격이 미화로 7만 4천 8백불입니다. 저는 그냥 눈팅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간단한 후기 부탁드립니다. 아참 다행인 건 이 차는 자율주행 옵션을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옵션이 아예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TSP 뉴스의 대니얼이었고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더 열심히 다른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